왜 대통령의 맛집이지? 일단 가시죠. 문경세제 입구에 자리한 오늘의 식당, 세제할매집. 두 분의 역대 대통령이 다녀간 곳이고요. 향토음식 맛자랑 대회 최우수상 수상에 빛나기도 하고요. 전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이 더 빛나기도 합니다. 죄송합니다. 개소리 그만하겠습니다. 문경세제를 찾아오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꼭 들러본 곳이기도 하지요. 할머니 인상 참 좋으시고요. 배용주를 비롯해 대통령 포함, 연예인 참 많이 다녀갔습니다. 사진 하나하나가 역사고요. 그 역사를 바탕으로 한 맛이 아닐까 싶네요. 전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 사진이 있더라고요. 문경은 오미자만 있는 게 아니고 산머루주도 있으니 관심 가져주시고요. 이번에 간 게 오랜만인데요. 리모델링이 현대식으로 되어 있어서 아주 깔끔하더라고요. 근데 저만 느껴지나요? 전 위생은 살짝 떨어질지언정. 갬성은 예전에 낡은 모습들이 또 좋습니다. 메뉴판 이렇게 단추를 보여드립니다. 정지해서 보시고요. 반찰이 먼저 나오는데요. 된장국이 포함되어 있고요. 특히 잡채가 저의 입맛을 다셨습니다. 잡채는 금방에서 그런지 뜨끈뜨끈한 게 짝살나게 맛있더라고요. 드디어 보는 것만으로 쫀득쫀득 식감이 느껴지는 석쇠구이가 나왔습니다. 석쇠 위에서 고기 기름 살짝 떨어지는데 가위를 자르는 그 느낌 아시죠? 소주 생각 무지하게 났는데 낯소리라 참았습니다. 더덕구이입니다. 같이 간 동생들은 석쇠구이는 아는 맛이라 그런지 보고 계시는 더덕구이를 더 맛있다고 평가하더라고요. 대통령의 맛집입니다. 대통령이 융고선 대통령 그리고 밧중이 대통령이 다녀간 맛집. 예전부터 여기 오면 문명세지 오면 자주 들이건 맛집이고 오늘은 좀 조용한 편이고 평상시에는 미어터자 미어터자 맛보자. 된장국. 짜자코 먹겠다. 고기가 보시면 바삭한 느낄 수밖에 없을 정도의 이런 느낌을. 타라아 상추로 꼴리. 타라아 바블리. 바블리. 잡채가 있어. 잡채를. 타라아 더 파 타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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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탄. 여자친구의 향 먼저 아시죠? 연탄 특유의 향이 사 zeggen. 들어오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더더기 있어요. 더더. 미리 말씀을 드리면 더덕이거든요. 더덕 c 저는 두개 한개 시키면 안될줄 알고 그냥 세개 시켰다가 사장님께서 따로시켜도 된다 그래서 두 개, 한 개 한 개 한 개는 제가 알기로 안 돼요 더덕에도 연판 향이 살짝 오네요 반찬 좀, 반찬 먹어볼게요 반찬들은 조금 짬뽔 일단 근데 메뉴 자체가 호불호가 없는 메뉴잖아요 치라서 뭔가 있어요 다이어트 걱정하고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왜? 이런 고기 먹으면 그러니까 문경세주 와서 많이 걸으시고 이렇게 맛있게 다이어트 신경 안 쓰시고 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고기 더덕까지 굴려서 씹어 돌립니다 고기에 쫄깃하게 씻어 보고요 더덕도 쫄깃하고 불향, 연판 향 불향은 불향은 더덕이 맛있네요 저희들이 자꾸 더덕이 맛있다고 해서 더덕 좀 파 먹고 이렇게 미나리에 싸서 미나리에 넣어서 드시는 것도 괜찮겠네요 어우 미나리 향 좋네 근데 이게 어떤 데에 가면 더덕을 바짝 구워서 굉장히 맵고 자극적이게 해서 주거든요 근데 여기는 맵고란 자극적이게 더덕을 구워주지가 않아요 그래서 같이 온 동생들이 좋아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고기 식감도 확실히 쫄깃하고 맵지 같아 적당히 발랄한 맵기 정도 접착했었어 좋아 추가해주신 거 같은데 잡채를 셀프바에 있는 게 아니라 잡채를 한쪽에서 주실 거 아닌가요? 금방이다 금방 메인이 맛있어야 되긴 당연한데 제가 잡채를 보면서 잡채를 잡채를 추가해서 달라 그랬거든요 잡채가 뜨끈뜨끈해요 근데 잡채가 너무 맛있어요 잡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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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지금 뭐냐면 주방에 주문 넣는 거예요 들어오자마자 주문을 받으시고 넣는 겁니다 여기 뭐 바쁜 철 그리고 뭐 주말에는 미어 터지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조용하게 먹을 수 있었다는 것은 오늘 못 받은 거예요 잘하시네 우리들 잘하시네 줄 서야 되는 거 다 알죠 고맙습니다 가자 세제 할매집은 일단 추천드리는 것은 평일에 그리고 산에 등산 많이 안 가는 점 일단 추천드릴게요 주만만 와도 줄 서서 먹는 곳입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